원유와 석유 소비 전망을 놓고 석유수출국기구 오펙과 국제에너지기구 IEA 간의 예측의 엇박자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펙은 내년 전세계 원유 수요가 증가한다고 내다보는 한편 IEA는 각 국가들의 긴축정책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각각이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석유수출국기구 오펙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원리의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도 전세계 원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오펙은 전세계 원유 수요가 올해보다 하루 225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펙은 올해 전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9만 배럴 상향했고 내년 전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1억 425만 배럴로 주산했습니다. 반면 석유소비국을 대표하는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올해 전세계 석유 수요량이 자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IEA는 2023년 7월 석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세계 석유 수요는 자상 최고치인 하루 1억 21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예측치보다 약 22만 배럴 줄어든 수치로 올해 처음으로 IEA가 증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오펙과 IEA 각각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을까요? 우선 오펙은 내년 중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전세계 경제 성장이 견고하게 이뤄지면서 원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에 반해 IEA는 지난 1년간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급격하게 이뤄진 통화 긴축 정책 때문에 세계 석유 수요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산업활동에 급격한 둔화로 인해 OECD 국가와 유럽에서의 석유 수요가 약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